기회가 왔으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접근하는 건 안 된다. 욕먹을 때 먹어야죠. 그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지. 홍역은 제가 씁니다. 정부 욕하는 거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화 푸시고 오죠. 전 화 안 하죠.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방지한다. 이건 법이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 장성철 전 위원장 말씀처럼 법률 체계를 보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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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당연히 민정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방향이 더 옳다고 보고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강호진 센터장 두 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관광청 관련 얘기가 짧게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궁금한 것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장 위원장님께서는 관광청이 제주도로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와야죠. 만들어지면. 외청으로서? 마이크 좀만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대통령의 공약일지라도 그게 당연히 제주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안 될 수도 있다. 여당 야당 시민단체 모두가 동의하면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송재호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도정과 예를 들면 오영훈 도지사하고 송재호 의원하고 또 제주도 내 국민의힘 제주 도당하고 이렇게 좀 여야 초당적인 어떤 협력 과정을 거쳐서 법안 발의가 되면 그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법안 발의를 위한 법안 발의처럼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같은 경우는 정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건 입법 발의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거부권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한 마음으로 나서서 유치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결의안 통과시키고 그런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 팩트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국민의힘하고 열심히 못한 건 맞는데 제주도와 문체부하고 송재호 의원이 몇 차례 간담회 또 지역에 있는 관광학회학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냥 멋대로 법안을 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공약이 저희는 관광청 설치 제주 배치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하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지난 9월 8일 날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께서 조선일보 인투부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도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령하게 공약은 외청으로 제주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적 없어요? 약간 처음에 대전자가... 아니요. 그렇습니까? 왜 이런 정책적 혼선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강호진 이사장부터 한 말씀 질의하고 싶은 게 평소 국제적이도시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저는 수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관광청 찬성하는 거예요? 관광도 다양한 관광이 있었습니까? 지속가능한 관광도 있고 그럼 생태관광만 하려고? 아니 지속가능한 관광이 모두 생태관광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니 관광청을 갑자기 난 찬성한다니까 저랑 싸워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얘기하실까 봐 관광청이 오긴 와야 되느냐라고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관광공사의 기능을 흡수한 그래서 상당한 기능이 보장이 된 그런 외청이 설립이 관광청으로 돼야 되고 그게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제주로 오는 게 합당하다. 관광공사라고 하면 중앙 붙여있는 관광공사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본사가 지금 원주에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딜렘마에 빠질 수 있는 소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위원장님 이거 지금 개념 혼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사항에서도 이게 정확히 제주 외청으로서의 관광청인지 아닌지도 약간 좀 혼선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후보의 연설문에서 이게 혼선이 있을 만한 그런 워딩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제가 무슨 도당 위원장도 아니고 정책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평론가로 온 건데.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혹시 국민의힘 소속이. 당원이잖아요. 현재 위치가 당원이잖아요. 거기서 혹시 공식적으로 얘기들이 좀 나왔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런 공식적인 얘기는 들은 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과 관련된 얘기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나요? 국민의힘 당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긴 했는데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우시지? 아니. 저건 예를 들면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만 보시지 말고. 제가요. 아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도당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였는데. 송재호 의원이 당연히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들 도당위원장 허영준 위원장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법안 발의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또 비판하니까 다만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하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하고 협의 못한 건 잘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송재호 의원실이 협의했다.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도청하고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청하고만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또 안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오늘 또 이러십니까 정말. 존경하는 선배를 모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평소보다 예민하신 것 같긴 해요. 오늘 해당이. 공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그런데 참. 아니 이게 안 되면 윤석열 정부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야가 이 문제를 우리 제주도의 모든 세대의 힘을 합쳐서 풀겠다는 자세로 해야지. 존중하겠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접근하는 건 안 된다. 욕먹을 때 먹어야죠. 그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지. 저도. 욕먹을 제가 쓰니까 대통령이 가신 거지. 정부 욕하는 거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면 송재호 의원이 제주도청뿐만 아니고 도당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년 뒤에 싸우십시오. 2년 뒤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잠깐만요. 이거 관광총 얘기했고 한 시간 다 하겠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서로 공방은 정치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관광총을 그냥 하나의 당연히 공약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는 하신 걸로 아마 다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자. 이거는 동의합니다. 화 푸시고 두 분. 전화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청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정확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현재 개편안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현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해서 또 얘기하고. 문서로 제출된 게 아니고 정부 안에서 법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회의 통과된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딱 1, 20초만 더 얘기하면 이번 회기의 정기국회 때 그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안 되더라도 이건 제주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는 좋은 정책적 의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추진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제주 도내에서 기회에 국민의 힘을 여당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겠다.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공격은 막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2부에서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좀 먼저 여쭤보고 들어가야겠다.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민영화라는 얘기 사실 잘 안 합니다. 민영화라는 단어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사업 사안별로 민영화인 경우도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 분야 구조개혁의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감축하는 게 또 반드시 민영화는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어제 노동계 관련된 분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전체를 다 파는 것만이 민영화가 아니고 지분을 좀 넘긴다든가 아니면 외주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민영화의 하나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 민영화라고 하면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를 대부분 이제까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좁게 해석을 하죠. 예를 들면 민영화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게 대처정부 때 철도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그런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잖아요. 그런데 민영화라고 하는 건 정책적인 스펙트럼에서 보면 소유가 있고 운영이 있어요. 경영이. 그러면 소유권을 넘기는 것도 민영화고 민간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민영화라는 게 너무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담아내기에는 좀 담론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민간에 매각을 한다든지 혹은 또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혹은 민간에 매각을 한다든지 정확한 그 사안에 대한 용어를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로 매각과 위탁 이 경우가 범주가 민영화입니다. 네. 지난 4일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규탄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금지시키고 이미 민영화된 것들도 재공영화하자. 이런 취지의 기본법 제정운동에 돌입을 한다고 밝혔는데 우리가 흔히 민간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보수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보수성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민영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뭐 상대적인 진보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하면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식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자님부터 어쨌든 보수 정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내세우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이 대부분 민영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소위 진보정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다는 취지에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득실은 명료하게 따져볼 편인 것 같습니다. 득실은. 저도 그 말을 동의하는 게 사안별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모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민간위탁이 다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서비스는 정부 정부가 직접 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 그것이 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저는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박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공공이 하면 다 비효율성이냐 아니면 민간이 하면 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싸움을 굉장히 오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서비스냐 아니면 독점 서비스냐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건 거의 독점 중에서도 초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그런 서비스들이거든요. 공항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나 시장에 보면 과점적 경쟁 시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 예전에 kt 혼자 했었는데 그걸 lgsk kt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시장에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효율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민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억이 이름이 생각나네요. 한국이동통신. pp. 012. 015 이런 서비스들 많았었죠. 그런데 항상 생각은 조금씩 다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인천공항 또 단골 메뉴잖아요.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초반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고 의료 영리화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원희룡 장관께서 안 한다고 그건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동계 쪽에서는 좀 의심하는 것 같고. 그것도 있고 최근에 또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정부 부지사에 지냈던 박정하 분께서 강원도 국회는 되셨는데 또 강원도 특별법에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또 제주 외에서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영화방지법 일명 민영화방지법이라든가요. 이거를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유하고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10개 20개 30개 경우로 다 사례비를 나눌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방지한다. 이건 법이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공항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을 하겠다. 이런 거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민영화라고 하는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책적 용어를 법률에 담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그 법률에 쓸 수가 없어서 현재 법에 없는 용어예요. 사회적 용어죠. 그런 걸 행정이나 법률적 단위에서 구체화하는 법 조항에 넣겠다. 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실 넣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 단계에서 아마 입법 심의관들이 이건 법안 체계 자구 조정 체계에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취지는 민주당 법안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아마 장성철 전 위원장 말씀처럼 법률 체계를 보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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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당연히 민영화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방향이 더 옳다고 보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또 일이 좀 쉽지는 않은 거죠. 포괄적으로 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 번 던진 수입니까? 취지는 저는 공의합니다. 취지 자체는 동의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세부적으로 좀 쪼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혹은 사회복지법인도 민간이잖아요. 그건 공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런 복지법인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다 막아야 돼요. 만약에 민영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민영화도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민영화 방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해는 됐습니다. 이동약자 교통을 위한 우리 센터 같은 것들도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거기도 지금 민간 위탁하고. 민간 위탁이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고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민영화다. 그것도 찬반이 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민영화가 맞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좋은가는 따져볼 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전부 사적 영역의 서비스다. 전부 공적 영역의 서비스다. 이렇게 분류하기 어려운 게 이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그런 모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조합이 100% 공영도 아니고 100% 사적인 영역도 아니잖아요. 이게 잘 합쳐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서비스의 성격도 사적인 어떤 기능이나 효율이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서 이렇게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유연성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민영화라고 하는 느낌만 들면 방지하겠다.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서로 좀 부딪힐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처음 얘기하다가 좀 궁금해졌는데 아까 철도 항만 공항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제일 많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분 정도는 팔고 싶어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배적인 주주로서 정부가 어느 정도 51% 이 정도는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민영화의 전촐하고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고. 저도 반대하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또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게 동의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어요. 그것까지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그건 얘기도 못 꺼내잖아요. 그 일부 일부 그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 구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공론조차도 못해봤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에 동의도 어렵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굳이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참 그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던데 이게 조금 그 결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전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건물이라든가 땅을 좀 팔아라라는 그 압박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건물을 파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유재산 이제 통상 국유재산 안 팔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샘플로 보니까 돈 되는 데만 팔려고 하니까 그거 상당히 국가의 부를 낭비하는 저는 아주 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하면서도 제가 도청에서 일을 할 때 자산 관리를 하잖아요. 정말로 그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아예 쓰지 못하고 예를 들면 토지도 맹지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은 매각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그 사업의 본 목적에 언젠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산들은 손대면 안 되죠. 그런 거 좀 분류를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관리 규칙들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알짜 사고 싶어하지 말씀하셨던 그런 맹제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원희룡기사 때 초창기에 알짜를 많이 팔았습니다. 공개는 못하겠지만. 아 그랬나요? 짜투리 땅들 팔았는데 실제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알짜 땅이었던 거죠. 도에서는 짜투리 땅인데 산 사람은 대박난 땅이었습니다. 그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에서는 그걸 갖고 있어도 운영의 어떤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그걸 사서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죠. 아 그냥 공공에선 제약이 많으니까 활용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인데. 겉으로 상당히 합류적인 얘기고 내부 들어가는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이제 사안별로 과연 이게 맞는 매각이냐 아니면. 이득을 많이 취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져봐야죠. 이거 나중에 어디 보도자료 같은 거 안 내십니까? 제가 단체 대표님이 아니라서 이제는. 아 그래요? 아 자료들은 이제 갖고 있는데 아직. 저는 있지만요. 쓸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당을 대표해서 말씀 못 하시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단체 제보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사실 민간 위탁이라든가 아까 민영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긴 한데. 두 분과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게. 그러면 이게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영화의 범위도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좀 사례별로 너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이해한다는 게 그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이게 정책적 유연성이 되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 유연성. 그러니까 경직되게 찬성이다 반대다 혹은 된다 안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할 거냐. 그런 정책적인 아주 세부적인 기술이랄까요 테크닉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민영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거대담론으로서 너무 크고 그러면 그분들을 전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럼 그랬을 때 생기는 재정적 경직성은 도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합리적 재정운용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짧으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광청에 하다 보니까. 네 관광청에서 의외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났고 장 위원장님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모셔야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으시죠. 아니면 불러주시고.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저희 나중에 뵙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